창성실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데이터를 긁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크립도 보내드렸어요. 한번 실행해보세요 개발팀을 이끌고 계시는데 네네네 개발팀은 사실 직접 기술을 담당하고 있어요 진짜 손잡고요 CTO 창성실입니다 혹시 어떤 핸드폰 쓰고 계신가요? 제 핸드폰 보물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개발자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블로터에서 상상 모른 웬만한 콘텐츠는 항상 그냥 소셜 네트워크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셜 공유가 잘 됐는지 계속해서 소셜 공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항상 필요한데 한 시간당 얼마나 컨텐츠가 공유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을 하고 계세요 아쿠아 개발을 2주 만에 끝냈다고 사실 지금은 저희 블로터 인턴 비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 글의 내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태그를 추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입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정답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